국내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곽수종입니다. 올해 2월 들어서 국내 증시를 달군 이슈를 꼽자면 저 PBR 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덕분에 만년 저평가주로 통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 호주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던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종의 주가 흐름이 올해는 확연히 달라질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전기차 업황 둔화와 금리 이슈 등의 우려들이 최근의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또 없을까요? 오늘은 두 분의 자동차 전문꾼을 모시고 2024년 국내 자동차 산업과 증시를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중순부터 설 연휴 직전까지 3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순서였습니다. 각각 현대차는 1조 959억 원, 기아는 4,709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가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저 PBR 랠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다른 여러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기아한 측면이 있을 텐데요. 유익진 연구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작년도 한 해 내내 현대 기아차 매 분기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의 실적 발표가 1월 25일이었는데 이때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날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2월 2일에 또 외국인이 순매수를 강력하게 했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 2일에 현대차를 5,532억 원 하루에 그리고 기아를 2,710억 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대로 월등하게 과거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은 금액을 현대기아차를 한국의 완성차를 샀고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현대기아차를 이날 많이 샀을까. 그때 많이 겹쳤었던 게 테슬라 주가가 되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전기차 판매량 많이 안 나올 거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도요타에서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 계속 부러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세계 1위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그리고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 내지 조금의 걱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에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값진 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에게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값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 현대 기아차가 5,500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매입한 게 32억 원 또 2,710억 원을 매입한 배경을 놓고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실적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낮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도요타의 어떤 부정, 부품에 대한 데이터 조작권에 이어서 도요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한다면 현대 기아차가 어느 정도 공간을 메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서 저들이 저 PBR 주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적에 뒤따라가지 못하던 이런 현대 기아차의 어떤 주가가 향후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과거 짧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구간 이후 좀 더 길게 보면 201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감익 사이클을 겪어왔었는데요. 그런 맥락 속에서 보여왔었던 이런 상황들과는 향후의 방향성들은 좀 다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간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동안 디플레이션이라든지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에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들이 어떤 경기부양책들의 연장선 상에서 유동성을 푸는 행위들로 결국에는 자산가격의 상승들이나 수요는 끌어올렸지만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공급들은 뒤늦게 따라오면서 실상 그 수요를 충분히 소화해 주지 못했던 구간들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차량의 물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면 제한되어 있는 생산 능력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물량과 가격이 동시에 증가하고 반대로 수요가 뒤로 위축돼 버리면 물량과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는 물량과 가격이 동시에 움직이는 맥락으로 저희들은 상황을 봤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양상이라면 그동안 수요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마켓의 형상과는 다르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톤이 바뀌는 그래서 물량은 후퇴하더라도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이익이 설명되는 구간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논리나 프레임에서 봤었던 시장은 자동차 업체들의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계속해서 낮은 멀티풀의 저항들을 받아왔었던 가장 큰 근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 픽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고금리 인플레이션에서부터 비롯된 곧 망가질 수 있는 이 업황에 대한 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오늘 잘 나온 거지 내일은 언제든 망가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낮은 멀티풀이 더 낮아지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가진 사람들은 팔아야 될 논리로 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지 않아야 돼 계속 방치해야 될 논리로 그동안 봤었지만 올해는 양상이 달라지는 게 바로 금리 인화로 전환되는 부분들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자동차 산업 금리가 낮아지면 그동안 민감해서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수요의 둔화들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산업 그래서 내가 그동안 비중들을 적게 가져가고 투자를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했었던 경기 소비자,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류는 알고 봤더니 이익을 잘 내는 그리고 수익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나 종목으로 비춰지게 되는 상황으로 실상 지난 11월 중순 이후부터 저는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에 대한 어떤 실적의 전망들, 가이던스들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현대기압뿐만 아니라 GM, 폭스바겐, 포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모든 업체들이 물량에 대한 전망의 톤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이익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의 자신감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오토에 대한 투자 선호 심리로 선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저희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각들도 맞춰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과는 양상이 다르게 밸류 프로그램 내지는 저PBR에 대한 종목들의 관심들이 높아졌고요. 이것들이 저희가 밸류이션을 볼 때는 PBR이 낮은 것들이 낮다라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수익성, ROE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ROE가 좋은 종목 중에 또 PBR이 낮은 종목들은 누구냐. 그럼 내가 어제까지만 ROE가 좋았다고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수도 있으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무엇인지. 게다가 내가 당장 뭔가 주가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쓰기 위해서 여유로운 재무 현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놓였을 때 의지를 갖고 주주친화 정책을 작동할 수 있는 기업들의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들로 추려나가면서 결국에 살아남은 게 완성차였다는 거고요. 그 때문에 최근에 이런 현대기아의 대세 상승들이 국내 투자자들, 기관들의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바라보면서 글로벌 오토를 담으려고 하는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니즈들까지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주가 상승들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올해 전체적인 어떤 의심들을 분기 실적이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수정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또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대비하는, 이번 밸류 프로그램을 지나서 4월, 5월, 6월 다가오는 금리 인하를 대비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같이 따라오게 될 땐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화되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환기들이 같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중, 특히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상반기에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 속도를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현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섹터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고 투자자들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무수 위원님께서 지지해 주신 말씀은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가져간다는 하나의 주가 PBR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ROE하고 관련돼서 많이 있는데 이거를 뒤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밸류업 부분과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윤희원님 피치가 현대기아차의 신용평가도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토요다의 시총이 7년 만에 삼성전자를 넘가했다는 뉴스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도요다의 주가가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가했다는 그 배경을 보니까 일본은 저 PBR 정책을 바꿔서 밸류업을 시켜서 대부분 1.0 수준 이상으로 올려라라고 하는 것을 2013년부터 꾸준하게 이토 교수의 지침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저 PBR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남아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빨리 밸류업 정책으로 바꿔서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에 설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최근에 저 PBR 주식들 강세가 되게 가파르게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례가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대만 거래소도 저 PBR 해소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단순하게 1회 수정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PBR을 계산하는 산인식을 한번 저희가 떠올려보면요. 필요할까요? KE를 낮추던지 아니면 ROE를 올리던지 자기 자본비용은 어떻게 보면 금리에 되게 크게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피치의 신용등급 상향 이게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죠. KE를 낮추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ROE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수익과 그 다음에 자본, 리턴과 에코티인데 그러면 리턴을 올리든지 에코티를 낮추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저 PBR 주식들 PBR이 0.1배다, 0.2배다, 0.3배다 이런 주식들 오르면 끝이에요. 어느 정도 PBR 0. 몇 배 내지 1배 근처로 가면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없죠. 회사가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은 R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작년도 하반기만 보더라도 2024년도에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감익할 거다. 10% 감익할 거지 30% 감익할 거지 이게 관건이다 했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기아 자동차가 올해 2024년도 가이던스를 줬을 때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R이 나쁘지 않은 거죠. ROE에서 R이 나쁘지 않은 거.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E가, 에코티, 자본총계가 줄어들 수 있는 회사들 특히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자동차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1월 25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되게 강력하게 조금 더 시장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내놨는데 5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뛰어넘는 서프라이즈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여기 산식에서 보시다시피 E를 줄여서 PBR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R을 올릴 수 있고 리턴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E를 줄일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진 회사들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장기적인 우리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회사고 장기적으로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딱 가장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는 모범적인 답안이 현대차 기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 이야기를 또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상당히 PBR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날아가는데 방금 또 소식이 하나가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던 수소연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현대차가 매입을 해서 인수를 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방금 또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에큐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R이 증가하더라도 에큐티 부분이 이렇게 또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의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잠깐 또 멈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무수 위원님 일단은 수소사업이 갖고 있는 사이즈는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겠죠. 그러면 모비스 현대차에 갖고 있는 기존 사업의 사이즈를 빗대서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득과 실어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땐 모비스는 전동화 사업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을 높이면서 엄청난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들을 과거 대비 지면서 최근에 영업 환경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당장 해소된다는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어쨌든 높은 금리에서 떨어진다는 기대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 사이즈 대비해서는 현대차에 비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소사업이 당장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선 이것들을 덜어내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높이고 리턴은 높이고 에커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가볍게 가져가는 부분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ROE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엔진을 직접 제작하고 생산해서 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큰 내연기관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모터라든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이 예전 엔진이나 변속기 역할을 했었던 그런 파워트레인의 부분들을 모비스 같은 업체들에게 너희들 이것 갖고 날개 달아서 확장성 갖고 다른 업체들한테 확장해라 라고 하면서 준 줘버렸거든요. 반대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기준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로 체질이 바뀌면서 훨씬 더 고정비 부담을 좀 더 라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가 가벼워진 상태에서 조금 내 덩치는 크고 수익성은 가벼워진 상태에서 그래도 수익을 낼 거라고 뿌려놨었던 이런 사업군들이 그런 작은 자기 계열 부품사들이 힘들어하는 구간에 있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좀 갖고 와서 전체 대비해서는 티가 안 나는 그런 상황으로 R이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에코티가 크게 비대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실 이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현대차가 맞닥뜨린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한 양도, 양수를 부정적으로 지금 볼까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나왔던 피치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비워놨었던 오토 섹터에 대한 비중들을 늘려가려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도요타같이 그래도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힘든 구간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하이브리드를 잘 하는 양대 기업 중 하나인 도요타가 상대적으로 절고 있는 이번 상황들을 상대적으로 좀 수혜볼 수 있는 기업으로 현대차를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사실은 더 주목받고 있는 장의 흐름으로 저희들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K자동차가 우리 유영진 위원님께서 피크아웃은 태백산맥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태백산맥입니까? 아니면 백두산입니까? 높이가 조금 백두산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적이 피크아웃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실적이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것을 많이 의미를 하죠 그래서 작년도 한 해 내내 자동차 산업이 피크아웃 논란에 쌓였는데 제가 태백산맥이다라고 명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2023년도는 차량을 만들어서 그냥 내놓으면 사가는 마케팅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인센티브도 많이 안 들어서 만들어서 내놓으면 팔리는 이러한 시정이었어요 그것보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씩 조금씩 쉽지는 않아지겠죠 경쟁 강도가 작년보다 올해는 올라갑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적이 이렇게 올랐다 급격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서 서서히 또는 살짝 또 증가할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실적 좋은 호실적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의미로 태백산맥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SUV 차량 일반적으로 자동차 세단 자동차보다 500만 원, 1000만 원도 더 비싸죠 근데 SUV 차량의 비중이 현대차가 55%가 되고요 기한은 70%나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가의 SUV 차량 비중이 예전보다 되게 많아졌고요 이건 되게 현대기아차의 레벨업이 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다음에 지역별로 비교해봤었을 때 미국과 유럽에다가 파는 자동차가 당연히 아시아나 이런 신흥국에 파는 자동차보다 비싼 차들 많이 팔겠죠 근데 미국의 비중이 15%대에서 최근에는 26% 26%까지 현대기아차가 올라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 판매량, 미국 판매량 전체 현대기아차가 파는 자동차 중에서 미국의 비중, 미국의 시장 비중이 되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 돈 정말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가의 차량 비중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동차 사려면 옵션들이 너무 많죠 옵션을 채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 가격이 4천만 원이다 또는 5천만 원이다 할 때 풀옵션을 장착을 하면 차량 가격의 10%에서 30%까지 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에이다스 기능들 또 차선 유지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옵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 해의 옵션이었던 게 다음 연도에 또 기본 장착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포인트로 차값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의 프로덕트 믹스죠 프로덕트 믹스도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계속적으로 차량 가격 ASP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레베니어 계속 증가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게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하이브리드 차량 어떻게 보면 도요다 다음으로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쟁력 전체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지 10%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10% 중후반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률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 잘하고 있고 올해 되게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테슬라가 넘사벽으로 너무 잘하고 있고 BYD도 중국의 BYD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 중국 회사들과 테슬라를 제하고 놓고 보면 현대기아차 또 나름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적자가 나긴 하는데 소폭 적자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포드가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 3분기에 적자가 15억 달러 거의 2조 원의 적자를 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3년 한 해 동안 전기차 부문에서 5조 원의 적자를 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 적자를 많이 냈는지 저도 궁금할 정도이긴 한데 그런데 되게 원가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 전기차 쪽에서 경쟁력도 있고 원가 컨트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물론 전기차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이따 말씀드리기 전에 하반기에는 좀 뭔가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경쟁력 측면에서 저는 되게 지금 잘하고 있는 양 두 회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옵션과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선전 그리고 지역별로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 이런 내용들이 2023년 한국 수출의 주요한 마중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셨는데 장문수 의원님 보시기에도 K-Piq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까지 실적 호조를 설명했었던 중요한 논리는 매출액 변수였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확률이 더욱 주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대 이상으로 물량이 늘면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들의 전체적인 이익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동차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요 다양한 코모더틱 가격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비용은 계속해서 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었는데 이를 충분히 극복하는 수익성의 개선과 이익 증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목되지는 않았죠 제가 준비한 1번 그림을 같이 봐주시면 이번 기아차의 4분기 영업이익 변동 분석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시장이 걱정하고 있었던 건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의 개선을 드라이브했었던 매출액 변수 중에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금세 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막연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쟁 강도가 심해지게 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높여 할인을 많이 하면서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들을 극복할 계제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번 4분기 영업이익 변동 분석에서는 단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3천억 넘게 마이너스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맞지만 그동안 10개 분기 동안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주었었던 원재료비가 플러스로 되돌아오게 되면서 4천억 이상 플러스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 감, 이런 가격 인하 효과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이번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여줘서 호평을 받았고요 이어서 4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과거 2020년 1분기 때부터 추세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진한 파란색이 소위 말해 가격 요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테두리로 표기된 회색 박스는 확률입니다 최근 2021년 이후부터 플러스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덤으로 붙었고요 그 다음에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볼륨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덕을 줬다는 게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진한 회색으로 쭉 아래쪽에 골을 파내려가고 있었던 게 바로 코모도틱 가격 상승에 연동해서 10개 분기 동안 영향을 줬었던 원가 부분이고요 이번 부분들이 코모도틱 가격 정상화 거의 인건비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거진 한 반개 분기만에 다 되돌아왔고 재고와 어떤 조립 과정 속에서의 시차를 두고 이번 4분기 때부터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한 게 올해의 기아차 증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어제 봤었던 것처럼 P와 Q, 물량과 가격, 매출 변수를 가지고 이익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무뎌져 보이는 구간들이 있더라도 이 비용들이 결국에는 올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돌려준다고 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올해를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재계산으로는 지난 10개 분기 동안 4조 넘게 영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절반만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기아 증액을 설명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4분기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보는 게 또 다른 서프라이즈에 대한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K자동차의 픽아웃은 우리 장문수 의원님이나 우리 윤영진 의원님 모두가 다 태백산맥의 등고선의 형태를 취할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아자동차 아까 앞에서 저희들이 그림을 봤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이 현대차는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아차는 미국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중동지역에 있어서 방산업 기아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행보가 향후에 기업 실적이나 어떤 판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장문수 의원님 다다익선이죠 이게 얼마만큼 잘해줄지를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방산의 영역까지 저희가 전망을 한다는 건 사실 좀 도가 넘은 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여기에 적합하게 알맞는 제품들을 적시에 제공을 해서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큰 맥락에서의 어떤 개선과 주가 상승의 과정에 어떤 총매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기아는 저희가 이걸 다시 자동차 산업으로 풀어서 좀 화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방산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성이 높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방산같이 까다롭고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당하면서도 상당히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잘게 잘게 커스터마이지를 다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상당히 좀 보배와 같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기아가 당장 2025년부터 런칭을 해서 시장에 풀 걸로 저희 계획하고 있는 PBB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커스터마이지된 차량들을 상당히 경쟁력 있고 경제성 있으면서도 고객의 효용을 높게 제공해주는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형태로 될 거라는 부분들도 지금 이런 방산 시장의 성장하고도 맥락상으로는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흩어놓고 보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고금리 인플레이션, 자동차 섹터 안 되려고 내려놓고 보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하나가 그냥 구슬과 같은 부분들이겠지만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것들을 엮어서 멋진 목걸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들려오는 강간인 좋은 소식들은 주가 측면에서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방산이나 다른 하나의 파생 상품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이닉스라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반도체 회사를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현대가 앞으로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생산을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앞에서 BMS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말씀 결국은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기술을 일반 반도체와 설계 도면이 다르다는 내용은 많은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는데 현대가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지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지난 몇 년 동안 완성차 자동차 업체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에 대한 소싱 또는 내재화에 대한 이러한 욕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선을 그어야 될 것은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마이크로 이런 반도체 팹을 짓는 것은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왜냐하면 자기네 차에 쓸 반도체를 직접 팹에서 만드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되게 파운드리를 잘하고 있는 TSMC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하면서 좋게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러한 토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나 또 한국의 펜리스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펜리스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포테인먼트 AP라는 텔레칩스라는 회사와 또 현대반도차가 협력을 해서 인포테인먼트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 또는 이게 조금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인피니온과 현대차가 MOU를 맺으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받는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도 공급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수급에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에 강화를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차가 반도체 산업 뛰어들면 이거 돈 엉망하게 투자했을 때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런 식의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던 설계나 또는 한국의 여러 가지 밸류체인과 협력을 하는 강화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께 좀 여쭤볼 게 지금 현대기아차 수준의 주가 수준에서 일단 한 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리를 한 번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놔두면서 변할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모선이님한테 말씀해주세요 언제 빠지고 언제 오를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시는 것만큼 확실한 전략은 없겠죠 그런데 저희 5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앞선 일본의 주가 부양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차별화되게 도요타의 상대 주가는 엄청난 기세로 올랐습니다 5번의 그림인데요 과거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상대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자동차가 엄청난 화랑이었을 때죠 2012년, 2013년 기점의 주가 수준하고 현재 주가 수준하고 비교하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현대차는 쭉 빠졌다가 이제 조금 제자리 돌아온 느낌이고요 그러네요 GM과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은 좋았던 상황들을 일부 누렸다가 또 코로나 팬덱이 초반에는 더 민감하게 게다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의 GM은 최근 반등도 나왔고요 도요타는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한 게 2012년 대비 거의 6배를 향해 올라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가 부양과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큰 맥락에서의 시장 판도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최근에 밸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자동차의 주가 방향성들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업체들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수준이 다소 과한 게 아니냐는 질문들을 주시는데 6번 그림을 같이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도요타랑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직접 비교하는 건 사실 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MSCI 각 국가별 지수의 PR 대비해서 현대차나 도요타가 받고 있는 할인율의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거짓말 20여 년치를 지금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양상이 고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의 저평가를 용인했었던 현대차는 근래 보기 힘든 수준까지 시장 대비 할인폭을 키웠다가 이제 예전에 놀았었던 저점 그것도 언더슈팅했을 때 터치했었던 저점 수준까지의 회복을 가파르게 매웠다고 본다면 도요타는 40%에서 20% 내외 할인 밴드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였고요 이게 현대차나 도요타만의 이슈인가 싶어서 그다음 이제 폭스바겐과 GM의 사례를 또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양상 자체는 멀티플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그동안 키웠었던 부분에서 회복을 좀 도모하는 오토 섹터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높이는 맥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과정 속에 조금 유독 더 많이 할인을 키웠었던 국내 자동차들의 멀티플이 그 갭을 좀 매운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쏠려서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락됐다는 과정 속에서는 일부 주가가 조정되는 구간들은 나오겠지만 4월달 1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와 리뷰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5월, 6월, 7월을 대비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동차 섹터 투자 전략들이 정해지게 될 거고요 여기 하반기 들어서 미국 서베너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되고 여기에 기대치 않게 SK 오니 포드랑 합쳐있었던 배터리 공장에서 이 배터리를 조달해 임시로 배터리를 소싱해 제공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미국에서 정부가 제공해주는 IRA를 100% 7500% 다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그동안 시장 대비 빨리 올랐었던 것들이 연말 갈수록 빠르게 하락할 거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과연 계속 비워둔 채로 갈 것이냐 저는 조정 구간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데 묶여서 시장의 어떤 자동차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들을 강조하는 요소들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빠지는 타이밍을 일시적으로 잡을 수는 있어도 다시 재진입하는 타이밍을 잡는 건 생각보다 의외의 구간에서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염두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요다가 부품 부분에 대한 데이터 조작 사건도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엑셀레이더 페달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하고 있음에도 그 브랜드의 신뢰도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부분을 또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2024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같은데 테슬라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리스크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우리 윤영진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테슬라 주가 별로 안 좋고요 최근에 며칠 반등을 하긴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주력 모델인 모델3와 모델Y 이 두 차량이 거의 매출액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모델이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델3가 2017년에 출시가 된 8년차 모델이고요 모델Y는 2020년도에 출시된 5년차 모델입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매년 10모델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옛날 모델이 가지고 파니까 당연히 가격 할인밖에 판매 유인 정책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하면 바로 그냥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오피마진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데 사이버트럭 나왔으니까 신차 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사이버트럭은 올해 생산 캡파 자체가 12만 5천대 그러니까 올해 제 생각에는 5만 대도 못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볼륨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모델2라고 하는 저가 전기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크게 볼륨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우려 이런 지금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현대기아차 특히 기아차가 올해 전기차 신 모델을 되게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엘론 머스크가 3월 시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한 게 되게 충격을 줬는데 올해 판매량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될 거다 작년도에 한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율이 한 38%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현저하게 둔화된다는 얘기는 테슬라의 올해 판매량은 1, 20%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잘해야 그런데 기아차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 목표가 전년 대비해서 50%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 숫자로 매월 내지 매 분기 찍히는 걸 본다고 하면 기아차에 대한 밸류에이션 당연히 예전보다는 되게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올해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좀 전에 장무수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배터리 가격이 계속 올해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2, 3개월 후에 양극재 판가에 적용이 되고요 양극재 판가가 3에서 6개월 후에 배터리 판가에 적용이 됩니다 리튬 가격이 2020년 10월 정확하게 이때 59만 톤당 59만 5천 위안을 찍었는데 지금 톤당 10만 위안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시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진 게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해 내내 양극재 가격과 배터리 판가에 반영이 돼서 배터리 가격이 차량용 배터리 가격이 올해 내내 계속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 특히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판매할 때 원가 여력이 되게 크게 생기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익으로 돌려서 흑자 전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전기차 너무 지금 안 좋은데 하반기에는 이제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마케팅 가격 또는 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서 전기차 하반기에는 좀 물량 증가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측면에서 원가 통제 너무 잘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배터리 BID나 CATL, LFP 배터리를 쓰면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경쟁력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의 리듐 가격이 거의 80% 지금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50에서 12엔 정도 떨어졌다는 건 80% 정도 떨어졌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 특히 BYD 우리만 현대기아차만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바람을 타고 유럽의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한국 시장까지 두드리겠다는 건데 현대기아차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제가 단순한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중국 전기차 누가 사냐 이런 얘기하는데 작년도 한 해 동안 중국의 승용차 판매가 2555만 대 그중에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 613만 대입니다 어마무시하게 600만 대나 넘는 순수 전기차를 팔았어요 그럼 여기서 BYD가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했었던 절반 가까이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이러한 엄청난 시장에서 경쟁했었던 전기차 중국 전기차들이 해외로 나오죠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품질도 예전보다 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지나치면 반작용도 있잖아요 최근에 유럽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상향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절대 안 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작용 덕분에 어떻게 보면 BYD나 중국 회사들이 해외로의 진출이 쉽지는 않다 그러한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한국의 전기 완성차들이 전기차에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무역 장벽 내지 각국의 이런 특히 유럽과 미국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제한이 없다면은 정말 큰 위기가 오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미중 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저희들이 걱정은 해야 되지만은 당장에 한국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눈을 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K배터리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BYD와 CATL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어제 뉴스에 나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 체제 제한세 같은 것이 또 부과가 돼가지고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곳에 세금 부과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우리의 경쟁력 배터리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보시기에 한국 배터리 산업의 승부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들하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가 기여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밸류체인 안에서의 역학관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좀 새로운 시각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급 인플레이션 추세적인 가격이나 소비자들은 사실 소비를 미루는 게 더 영리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가격이나 흐름 속에서 전기차는 마치 공급과인 것처럼 비춰지는 양상들이 작년 내내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시장 안에서 좋은 품질에 좋은 제품들을 잘 만드는 업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협상력이 당시에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르고 골랐다는 업체들이 지금 이제 제품 전략에 실패했던 폭스바겐이나 GM 포드 같은 이런 업체들이 됐고요 고른 고객이 그 고객들의 이런 제품 전략 실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마켓, 자기네들의 월드가 무너져 내린 것까지 같이 목전에 두면서 이 시장의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맞이하는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기세가 많이 꺾였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주가로도 사실 보여졌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반전의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인 규제 때문이고요 내년 하반기 유로세븐 도입되면서 환경 규제가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중요 시장 중에 하나 했었던 유럽의 전기차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그 시점에 맞춰서 모델 라인업들의 증량 계획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캐파들에 확장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주 환경 규제인 LEV가 4로 바뀌면서요 2026년부터 한 번 더 강화되는데 이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전체 미국 판배 60%가 이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무관한 이슈로 저희들이 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55대의 신차가 출시됐었던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이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100대가 넘는 신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저렴해진 배터리들이 장착된 견제성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차량들의 많은 모델들의 구색 중에서 차량을 골라서 이용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시장 자체는 조금 더 확장될 여지들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간에서 저희들은 역학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그동안은 훌륭했고 공급이 부족했었던 상황 속에서 돋보였었던 국내 배터리 3사들은 1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협상력이 완성차에 비해서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ANPC에 대한 부분들 배터리 업체들이 다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당시에는 믿어졌었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을 가격 인하에 활용하겠다는 완성차 정책에 응해야지만 원래 계약된 그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상황에서 협상력이 가장 높아져서 혜택을 본 건 소비자거든요 예전에는 비싸게 샀던 차를 싸게 사니까요 완성차는 원래 100대 찍겠다는 거 그대로 다 100개 찍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배터리 업체는 ANPC나 100개 중에 선택,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반등의 구간에서는 이러한 달라진 협상렬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자동차 관련된 주식은 상당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끝으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K자동차주, 저희들이 다루지 않은 K자동차주의 부품 소재 관련된 종목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짧게 조언 주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최근에 뉴스가 나왔을 때 세론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이러한 차익실현 요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기업들이 정부에 맞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맞는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을 거고요 현대기아차 당연히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기업 그게 바로 현대기아차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더 밸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밸류 측면이고 그 자체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워낙 펀더멘탈 쪽으로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경쟁사들이 너무 지금 삐컥삐컥해요 GM4도 완전 헛발질하고 있고요 도요타도 문제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올해 한 해 현대기아차들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이런 한 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K자동차의 피크아웃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현대기아차 시가총액학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윤영진 위원의 말씀처럼 주주친화적인 정책으로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도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실적은 우동생이었지만 주가는 좀처럼 아쉬웠던 K자동차주가 올해 증시의 주도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K자동차 산업 앞에 놓인 과제가 과제와 이 난관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현명한 대응 전략으로 여러 우려들을 정면 돌파해서 시가총액 200조 원까지 넘어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